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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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죄를 속해 주신 그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예수 그리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역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다 말씀했죠 그것을 시인하는 역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악한 사단이 벌벌 뜨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불신앙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트모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성취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 2장 6절 8절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결국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성육신하셨느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고통과 멸시의 십자가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죽음, 영적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는 인간에게 죽음과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사단의 종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로말며 결국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어떤 신분이옵니까 요한봉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했어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멸망의 스케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리미야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휘브리소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피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일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적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권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중에 나가는 메시지 가지고 성경 구절만 녹취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목사님,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녹취하기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대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쭉 찾아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면서 믿음의 큰 확신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권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느냐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세 1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에 건세해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도께서는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죽음, 영적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신명의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십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으로 인한 저주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봉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건더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피 제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토모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아야 했다 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피의 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리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또다시 피 흘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십자가 神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 나타난 바 된 사실들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말씀했습니다 그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도를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로 인한 죄의 종 사단의 종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그리도로 말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이번 주 한 주간 그리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의 축복인 걸 아시고 그 사실을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말면 오히려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도로 말면 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의 3장 15절의 승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죄와 죽음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면 아마 철역기 3장 18절이 우리에게 승취되었습니다 희생제사 그 비밀의 역사들이 더 구체화된 것이 철역기 12장의 명은 6월 저 어린 양의 피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철역을 할 때 애급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애급과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6월 저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승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승취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승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문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대제상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청독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알고 그들은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피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무도 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른자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사망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피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영원히 피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피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망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종로를 나 했습니다 이 사망의 근세를 잡은 자 바로 마귀라 했습니다 악한 사단 세상 임금이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로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근세 사망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을 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해결하라 중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토원 6장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4등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기중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피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는 당연히 누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걸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망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도 언약 안에서 주어진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정표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가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허감의 역사들을 허감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도가 오신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냥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들을 예수 그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내 주간 주간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도록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성취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안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냥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찾아 누림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